2013년 3월 넷째 주셈방송 뮤직뱅 회자들이 발표한 남겨두기인데요 2AM과 샤이니 다른 1인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점수 시청자 순환점수 방송회수 점수 음반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2AM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더듬날 1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시혁이형 그리고 진영이형 우리 빅키트 제이하트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곤이형 감사드리고요 우리 순수팀 그리고 서유실자는 연정 누나 경남 누나 정말 감사드리고 두훈님 정말 사랑하고요 유정 누나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매니저 형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곡 출신 두훈이형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상승이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정 누나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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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저희가 다 말씀 못 드린 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 그대 오늘 아침 주먹기는 어땠나요? 아뇨 포도해지 마신 그대는 어땠나요? 영향의 덕분에 저희들 닫아진 그대는 나의 흐름과 정신없이 갚고 있는 참고를 보러 샤인걸 이 기쁨을 떠나고 짐을 짤고 있죠 난의 오후 두 개로 길거리가 흔적끔 어제만 갔죠 매일 아이언땜에 울고 웃던 날 하루 모종일 선에 힘 부리던 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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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여기 놓고 가면 돼 추억들 인정들 모두 아이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승남 우승남 어떡하지 오늘 하나하나 쌓여진 추억들 아직 선명한데 매일 아이엠 땜에 울고 웃던 날 하루 모종일 선에 힘 부리던 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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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여기 놓고 가면 돼 추억들 인정들 모두 우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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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amyaring 소group 우승남 우승 Tib구 우승 suced